소양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정해요. 최한기 1830년 우양죽 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 우양취후 편랑팽 이수세렬여사 하응미취원즙자죽 적함담식지 번영문 두툼하게 썬 소의 양을 푹 삶은 다음 손으로 실오리처럼 가늘게 찍고 맵쌀과 함께 앞에서 삶은 국물에 넣고 죽을 수어 간을 맞추고 주워서 먹는다. 조리법 1. 두툼하게 썬 소양 조각을 푹 삶아 손으로 실처럼 가늘게 찍는다. 2. 소의 양을 삶은 물에 일과 맵쌀을 넣고 죽을 수 있다. 3. 간을 맞춘다. 입니다. 3. 간을 맞추 average 3. 간을 맞추는 신도로 일과анные 감사합니다.